안녕하세요. 2021년 선박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박해체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이 차트에서 보듯 21년 6월 선박해체 가격이 톤당 600달러를 넘었으며 현재 가격은 톤당 600달러를 넘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지난 1년 중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연말에는 2008년 최고치인 톤당 754달러를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8월 선박해체 가격은 작년 대비 2배에 가깝게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연도별 상반기 선박해체 척수를 비교하여 보면 선종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컨테이너 선박거벌커 선박외선사들은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선사들이 선박해체 가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식이 오래된 선박을 선박해체 시장에 보내는 것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2021년 전세계물동향증가 및 탐구정체 문제로 선박이 부족하게 되었음. 노부 선박들 중 많은 선박들이 여전히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조선 선사들의 경우 벌커와 컨테이너 선박과 비교하여 운임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박해체 시장으로 많은 선박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만 보면 130일 처기 유조선은 선박해체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조선의 경우 2019년,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선박해체 척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유조선 선사들은 벌커미 컨테이너 선박선사들이 운 임비 상승에 따른 수익 증가를 바라보면서 향후 선박 시장 회복될 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중고 선박, 매입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점입니다. 선박해체 시장의 주요 국가, 방글라데시는 2021년 상반기는 2020년 상반기보다 80% 증가한 106척이 선박을 폐기하여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50세척과 50한척을 폐기하여 2020년 하반기 실적에 비해 격감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국가별 코로나 상황이 선박해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 선박, 거래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선박 거래량은 작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커미 컨테이너 선운 이미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한 선사들은 전세계물동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고 선박 매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 임비 상승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사들은 황금알을 안는 거위를 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간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중고 거래 척수를 보면 평균 127%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은 215척의 중고 선박 거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 선박 거래에 있어 어떤 국가 선사들이 주요 고객이며 거래가 되고 있는 선종을 통계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선박 이내 입국가는 그리스와 중국이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스 중고 선박 거래는 앞으로 선박 시장 동향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음. 그리스가 주로 매입한 선종을 살펴보면 벌크 선박과 탱크 선박이 벌크 선은 167척 매입에 134척 매각이며 탱크는 62척 매입에 66척 매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반은 그리스 선사들은 벌크 선의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탱크 시장은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으로 예측하여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갓을 선박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벌크 선 150척 매입에 49척 매각이며 탱크는 39척 매입에 9척 매각을 하였음. 중국 경우는 벌크 선박 시장을 향후 좋게 보고 있지만 탱크 시장 전망도 밝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 추정을 하여 봅니다. 선박 해체시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식이 많은 선박이 아직도 해체시장을 넘어오지 않고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 해체시장 및 중고 선박 시장 동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신조 시장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규제에 따른 신조선박 시장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지만 선박 해체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운용되는 선박이 척수가 증가될 경 향후 신조선박 이 선박 시장에 나왔을 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어 운윤비는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그 결과 중고 선박은 해체시장으로 전환되어 선박 해체시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를 수용할 해체시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운 시장 호환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선사들은 인지하여 시장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빠를수록 선박 시장도 정상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탱크 시장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원유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물동량은 내년부터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기대하여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단, 중국은원 유소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탱크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 동향을 파하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반기 한국조선소의 축하수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